안녕하세요. GI본부의 오담비입니다. 오늘은 유동원의 글로벌 투자 이야기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만한 투자자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본부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의 매력있는 테마 관련된 ETF들 3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 3차례를 한 구간이 3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험성 금리 3차례 인하 시기 3번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추천하는 ETF들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차례는 언제 있었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1987년 10월 30일부터 1988년 2월 29일까지 3번의 금리 인하 0.75% 금리 인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가 1995년 7월 3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3차례 세 번째가 1998년 9월 30일에서 1998년 11월 30일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지금 최근에 7월 31일부터 지난 10월 19일까지 3차례 0.7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3차례의 금리 인하를 했던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와 같다면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측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1987년 10월부터 1988년까지의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금리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주간인데 중간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다. 0.75%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이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시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하락하는 주기가 나오니까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물론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서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 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보험성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때의 시기에 보시면 장단이 금리 차가 일시적으로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큰 상승이 일어났던 주간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시작부터 끝났을 때까지 시장은 15%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1년 정도를 보면 얼마나 올랐냐 자그마치 30%나 올라가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험성 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 주기에 보시면 이렇게 경기 침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큰 폭 상승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성 금리 인하 구간인 1995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의 예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금리 인하를 했죠. 이 구간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었냐 2.8%에서 2.5% 수준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경기 침체가 전혀 뒤에도 오지 않았고요. 한참 뒤에 왔고요. 그리고 장대 금리 차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서 금리 인하 마무리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더 추가적으로 장래 금리 차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 구간 한 번 보실까요. 처음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세 번째 금리 인하까지 약 13.75%나 S&P가 상승을 했고요. 자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났고요. 또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서 27%나 상승하는 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P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8.2% 정도 그렇게 별로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구간 세 차례 금리 인하하는 구간을 걸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큰 폭의 상승 한 번에 조정 있고 나서 또 상승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면 큰 폭의 상승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험성 세 차례 금리 인하는 언제였습니까. 네. 자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큰 상승장이 일어나기 전 바로 전입니다.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0.75% 또 하락을 시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당폭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률도 보시면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1.5%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고요. 물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항상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주관이 나오기는 한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때 진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량금 2차 역전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폭락장이 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세 차례 끝났을 때 나스닥은 자그마치 24%나 올랐고요. 세 차례 금리 인하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1년 동안 1년 조금 넘네요. 한 1년 반 정도 되는 구간 동안에 172%나 상승을 합니다. 자 이게 다크한 버블입니다. 물론 이건 좀 너무 과한 상승이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세 번의 예를 보여드리듯이 보험성 금리 인하가 맞다면 그 이후에 증시는 굉장히 큰 폭에 상승을 한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큰 폭 상승을 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이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0%의 금리에서 계속 올리는 과정에 있다가 이 미중 무역전쟁 이슈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의 금리 인하 주기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0.75% 또 하락을 시켰고요. 파웰 의장이 보험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드사이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면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이 금리 2.5%를 뚫고 올라가서 더 올리는 시기가 나올 때 이 시기가 와야지만 그때 대세락장이 시작되거나 어쨌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었던 시기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시기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마무리했던 시기 보시면 S&P는 뭐 거의 그냥 변동성만 있었지 움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마무리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3.1% 정도 나스닥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시기 마무리했던 시기 별로 상승폭이 없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 2.3%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 차례를 봤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시기에도 상승이 거의 없었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으니 아직 차익 실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 요즘 가장 핫한 ETF가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이 많지만 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테마 ETF를 오늘 3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DSI, 두 번째가 SOXX, 세 번째가 SKYY, SKY입니다. 이 3개의 종목 관련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DSI ETF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DSI, 코드 넘버 DSI입니다. 보시면은 ESG라고 되어 있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즉 환경 관련된 ETF입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 환경을 걱정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주가들 보시면 상당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주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SI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업종을 보시면 IT 비중이 36.55% 됩니다. 그리고 금융업종이 12.43% 그 이외에 소비 관련돼서 컨슈머 시크컬이 12%대 또 바이오 업종도 10%대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 기업들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7.67% 페이스북 3.4% 구글 알파벳 2.95% 비자 2.27% 프락터 앤 갬버 등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종목들이 10개 종목이 한 30% 정도 비중이 되고요. 여기서 운용수수료가 겨우 0.25%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P머리플 보시면 23배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률도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으로 보시면 대기업들이 92%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큰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잔존가치 모델 밸류에이션 들여다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시면 ROE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8%대 27%대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4배 정도에서 3배로 계속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익 증가율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70% 정도가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SG 관련 ETF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죠. SOXX ETF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IT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반도체 지수 투자하는 ETF입니다. SOX SOXX이고요. 보시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ETF죠. 근데 한국 주식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차트도 비슷한 모습이죠.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익을 보시면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 보시면 영업이익 감액폭이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이유 결국은 내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92.72%가 됩니다. 그리고 대만이 4.3% 한국은 거의 없네요. 여기서 보시면 반도체 관련 쪽 79.59%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20% 정도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사실은 반도체 장비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인텔, 퀄컴, 볼드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들여다보신 회사일 테고요. 램 리서치 그리고 대만의 TSMC 등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탑 10개 종목이 60%나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업황이 돌아쓴다, 업황이 좋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 주식, 이 ETF는 큰 폭 상승을 하겠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E가 23배 그리고 PBR이 4.7배 근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반도체 주식도 배당률이 높습니다. 1.8%나 된다. 성장주인데도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보시면 대표 큰 기업들이 차지하는 리듬이 90%나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과 잔존 가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ROE를 만들었었고요. 작년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ROE는 20%대 중반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PBR은 3배 수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듯이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고 올해는 하락,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년, 내후년에 상승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잔존 가치 모델로 보면 상승 여력이 거의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SKYY라는 ETF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이죠. SKY, SKYY입니다. 이 종목은 뭐냐면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업종이 뭐였냐. 클라우드 관련된 업종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연초를 보시면 정말 상습폭이 가파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좀 제법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클라우드 사업은요. 앞으로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반등을 시작할 거고요. 분명히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업종과 종목을 보겠습니다. 업종을 보시면 미국의 비중이 보시듯이 95%나 되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 비중이 76.48%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분산을 잘 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써 이 클라우드 관련된 쪽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은 BMW, 알파벳,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다 들어보신 기업들이실 테고 지금 전체적으로 P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익 증가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예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배당도 1%가 나옵니다. 물론 PBR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업종 전체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낮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업종의 분산도 보시면은 대기업이 60% 그리고 중소기업이 26% 그리고 소기업이 13% 잘 분산되어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수수률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잔존 가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ROE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율도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 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PBR이 높지만 2021년이 되면 굉장히 큰 폭 하락할 거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잔존 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도 7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ETF 세 개를 들여다봤습니다. ESG 관련된 DS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SOX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된 SKY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성 금리 인하와 최근 매력도가 높아진 ETF 세 가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유동헌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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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